가야금은 병창이라는 것은 병행해서 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우리가 사물놀이와 민요, 경기민요 많이 듣죠. 병창은 아마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야금과 소리를 병행한다고 해서 병창이랍니다. 그래서 가야금도 기구가 뛰어나야 되고 소리도 목소리도 아주 잘 우렁차게, 잘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. 두 개가 같이 경기에서 하는 소리입니다. 그 가사를 음메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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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많이온 태양소 이도니 반경 그 날 흐름은 자원의 목을 이라 단호이는 전춘기 가더리여 기질이 창에 홀려 창창한 숲쏠은 백설이 찾아 그리야 때때마다 성열 앞에 사랑 찾지다가 말라 방풍재월처럼 그 날 흐름 전디 전디 오랴 그는 누나 백구야 날들 봐라 널 잡을 때 안간다 성산기 자연은 내 너를 쫓아 여기 왔다 강사마터를 낳고 구멍에서 왈려두고 땀을 보고 물 마시고 발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도 살림살림 도망쳐 물 마시나 은혁명 금융명 전광장 빙진 소름 부모님 샘각 뿐이로 없으면 복창갱도 불거스니 원정부지 이라리아 송백수여 우릉가지 남다랏게 그대대부터 그 홍삼 니들은 불합다랏 문이장니 우리 헌긴 어디가 못한 오시더리 술 모르는구나 그대의 흐름은 잡어내고 영원이라 유두일은 더한구나 유리할할 양심이 생겼더라 동료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기소하리라 어땠 누가 자르냐 모르잖아를 전동 벚꽃을 보고 참고하며 너도 돌아보세요 punkt 1일에서 오후 2일에